그래서 배경關уб 하나 둘 둘 송영광과 수진이 bard을 살더 뿌리며 시건 더 고린 나이breat 숫자 읽고 새월 가로 guess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가 돌려도 나의 따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대로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게 살다보니 죽음이 좋은게 일어났다 일절 한 번 더 가요 짠짠짠짠 하나 둘 셋 찬도리 누나 있는 십자가 뿐이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인생 살다보니 죽음이 좋은게 이 나이가 되었네 하나 둘 셋 살다보니 사라지고 웃다보니 웃어지고 내 인생 살다보니 차가 돌려도 나의 따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하나 둘 그대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게 살다보니 죽음이 좋은게 하하하하 살다 보니 나이는 어떻게 가요? 여기 콕 쉬고 콕 살다 보니 숨혀있어요? 그럼 여기 나이에다가 나이에다가 이 센터를 팍 죽는거야 숨쉬고 나서 나이는 쉽잖아요 뿐이고 뿐이고에도 이 앞에 숨혀있잖아요 그럼 여기 쉬고 가세요 뿐 뿐이고 다시 들어갈거에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나이는 청춘이라고 한 번 더 살다 보니 준비 살다 보니 나이는 쉽자리 뿐이고 세월 가도 나도 청춘이라고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잖아 살다 보니 나이는 스스라이 뿐이고 세월가 온 마음 청춘이라고 나는 내 인생 살다 보니 이 노래 이 나이가 되었네 이 나이가 되었네 여기까지 한 번만 더 검은 내 인생 살다 보니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일어갈게요 고춘 dry 말해 다다보니 공춘이라고 엽 나 이 나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데 살다 보니 지금이 좋은데 이 노래를 부르셨잖아요?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뭐예요? 지금이 좋은데 또? 살다 보니 사라지고 살다 보니 사라지고 이 저 동네는 안 불러였나 봐 아버님께서 말씀해 보셔 어떤 가사가 막내 와닿던? 몰라 지금이 좋은데야 지금이 좋은데 뭐? 뭐 없니? 노래가 다 와닿는다 그렇죠 살다 보니 지금이 좋은데 나 이 나라 멋지게 사는 거야 찌개 중에 가장 맛있는 찌개 무슨 찌개? 김치찌개 무슨 찌개? 청국장 고만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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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만둥 잘 고만둥 한,둘,땅, 한,둘,땅 살다 버린 나이는 심장에 부리고 왔어 새월 가던 나이는 청춘이라도 왔어 공남맹생 살다 버리기에 이 나이가 되었네 살아버린 사라지고 웃다 버린 웃겨지고 내 인체는 새월이 차가 돌려도 나의 나랑이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하나 둘 편해도 내일보다 오늘도 좋은데 하나 둘 살다 버린 즐거울이 좋은데 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살다 버린 나이는 숫자의 눈이 보셨죠 세월을 가둔 마음은 청춘이라도 법 없는 내 인생 살다 보니 이전에 이 나이가 되었네 역사를 보면서 산다 보니 사라지고 빈다 보니 웃어지고 내 인생 새하노니 차가 돌려둬 나의 나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녀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 때 살다 보니 친절이 좋은 때 2절 넘게 또 살다 보니 나이는 숫자의 눈이 보셨죠 세월을 가둬 마음은 청춘이라도 법 없는 내 인생 살다 보니 쉬고 이 나이가 되었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숫자의 눈이 좋은 때 나의 나라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녀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 때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숫자의 눈이 좋은 때 야 그녀도 내일보다 그녀도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 때 잘다 보니 숫자의 눈이 좋은 때 야 그녀 roup을 닦아 그녀를 받으면 눈이 좋은 때 destot다 보니 그녀를ล고 손을 걸어 은은우